오늘은 충청남도에서 반드시 가봐야 될 여행지 5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무장의 여행지로 선정해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장의 여행지는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말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무장의 여행지 첫번째는 예산수덕사입니다. 예산수덕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수덕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3천원 어린이 천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하고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급 이상은 보호자 1인까지 무료입정이 가능하고요. 수덕사는 보행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수덕사 앞에 주차장이 커다랗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쾌적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행약자가 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곳곳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남 예산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고승 지명이 처음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인데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조선제 26대원 고종 2년에 만공이 중창했고요. 선종 유일의 근본 노량으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수덕사는 올라가는 길도 예쁘고요. 꼭 봐야 되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에서 봉정사의 극락전하고요.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이어서 세번째로 오래된 목조건축물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제 49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웅전 안에는 보물제 1381호인 목조석가여래산불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대웅전 내부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촬영하지는 못했는데요. 대웅전 안에 있는 석가여래산불좌상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승려들의 수도장인 백년당하고요. 청년당도 있고요. 대웅전 앞에는 충남유형문화재 제103호인 수덕사 삼천석탑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충남예산수덕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수덕사에 가시면 정말 맛있는 맛집을 한곳 소개해드릴게요. 간판도 없이 영업하는 곳인데요. 갈 때마다 웨이팅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박소 황태 칼국수인데요. 이 물맛국수 꼭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본 물맛국수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곳이라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무장의 여행지 두번째는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보행약재를 위한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대천해수욕장은 2015년, 2016년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이라서 이 보행약재를 위한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었는데요. 대천해수욕장 광장 앞에 있는 보령시 관광안내센터로 가면 휠체어 대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장애인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구요.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약자와 같이 산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점자안내도 곳곳에 되어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이동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구요. 대천해수욕장은 상당히 큰 규모의 해수욕장입니다. 104장의 길이가 3.5km에다가 폭이 100m에 달하는 대형해수욕장이구요. 수원도 적당해가지고 아주 기분좋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보령해수욕장 중앙에는 머드상징 조형물들이 있구요. 전국해수욕장 중에서 처음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이런 조형물들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재미도 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조개구이집들도 질비해 있구요. 매년 열리던 머드축제가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열리긴 했지만 이 보령해수욕장에는 머드축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머드 박물관도 있구요. 뒤편에는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해수욕과 같이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령해수욕장은 워낙에 대천의 대표적인 여행지다 보니까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상당히 많구요. 보잉 약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충청남도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무장의 여행지 세번째는 논산 탑정호수변생태공원입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은 충남 논산시 부정면 부정로 721-1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도 보행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차장은 꽤 넓게 갖춰져 있는데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구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턱없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서 휠체어가 진암파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논산에 예전에 군대 입대할 때 타위로 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갔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런데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탑정호는 충청남도에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 다음으로 충남에서 두번째로 큰 저수지인데요. 탑정호 주변으로 산책로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탑정호에 가면 얼마전에 개장한 이 탑정호 출렁다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출렁다리가 닫혀있어서 아쉽긴 했는데요. 탑정호수변생태공원도 즐기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는 연꽃단지가 아주 커다랗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후시간에 가서 활짝 피는 연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꽃은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오후에는 꽃봉오리를 닫거든요. 그리고 야생화 단지를 보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돗자리 펴고 쉬게 해도 좋습니다. 워낙 넓어가지고요. 거리 두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탑정호기를 걸을 수 있는 데크길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세미나 밭 같은 이 넝쿨식물들이 자라는 터널도 아주 이쁘게 갖춰져 있습니다. 거리 두기하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충남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논산 탑정호수변생태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무장의 여행지 네번째는 당진 삽교 함상공원하고요. 삽교 바다공원입니다. 당진 삽교 함상공원은 충남 당진시 신평명 삽교철 3길 79 삽교 함상공원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6,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과학관 리모델링 기간이라서 이용요금 4,000원에 당진사랑상품권 3,000원을 돌려주셔서 결국은 1,000원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당진 삽교 함상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에 있는 곳인데요. 먼저 보행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하고요. 경사로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당진 삽교 함상공원은 실제로 활동하던 함상이 전시되어 있고요. 당진 삽교 함상공원은 실제로 활동하던 함상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안쪽을 둘러볼 수 있는데 크게 상륙함하고요. 구축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륙함은 1945년 5월에 미국에서 건조되어 있는데 현역에서 55년간 활동하다가 1999년 말에 퇴역하고요. 2000년에 한국 해군으로 대여받아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륙함 내부에는 해군하고요. 해병대에 관해서 주제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상륙함 내부는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축함은 실제 함상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약자가 둘러보시기에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삽교 함상공원을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다공원도 가봐야 되는데요. 바다공원은 당진의 갯벌도 내려다 보이고요. 산책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꽃들도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사진 찍을만한 포토스팟도 있어서요.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이 바다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오기에도 좋습니다. 추가로 당진에 가시면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장춘 닭게장인데요. 저는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갔었는데 이 딱 한가지 닭게장만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당진 함상공원 하고요. 바다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무장의 여행지. 다섯 번째는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 입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천장호 출렁다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청양의 대표적인 여행지인데 사실 저도 청양에는 처음 가봤었는데요. 천장호 출렁다리가 무장의 여행지로 어떨까 하고 가봤거든요. 먼저 보행약자 편의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천장호 출렁다리 주차장에는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호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 경사로로 되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곳이라서 보행약자 하고요. 같이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로 진입하는 곳은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천장호 출렁다리는 길이 207m에 높이 24m, 폭이 1.5m의 출렁다리인데요.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고요. 2009년 개통 당시에는 동양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예당호의 예당호 출렁다리이고요. 어쨌든 천장호 출렁다리에는 청양의 대표적인 특산물 청양고추하고요. 구기자의 모형이 커다랗게 있고 천장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천장호를 따라서 산책이 가능합니다. 천장호에 가면 호랑이하고 용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장호에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하고 황룡의 전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천장호에 살고 있던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큰 물이 흘러서 건널 수 없게 되자 황룡이 승천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영물이 되어서 이곳 주민들을 보살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남에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긴 출렁다리도 건너고요. 산책도 가능한 천장호 출렁다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가봐야 되는 충청남도 여행지 다섯 곳하고요. 맛집 두 군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을 응원합니다.